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74페이지 중계대상물 조사확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문은 거의 다섯문제정도밖에 출제 안되는데 그나마 확인설명 조사확인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374페이지 조사확인의 시험에 우리 시험에 의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을 하고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뢰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 375페이지 조사확인 방법입니다 1번에 보면 중계 어뢰인을 통해서 조사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 2번에 공부를 통해서 조사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376페이지 3번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이용하는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모두 다 해야 됩니다 시험에 만약에 실무에서 뭐뭐만 확인하면 충분하다 좋하다 이렇게 하면 엑서가 되겠죠 여러가지를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자 377페이지입니다 조사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우리 법령에서 앞에 셌는데 조사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가 있었죠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 9가지 기권, 예공, 상패,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중계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본적 사항입니다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은 중에서 먼저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는 리, 동에다가 지번까지 포함한 것을 소재지라고 하죠 무슨 동? 몇 번지? 이게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보고 확인하면 되겠죠 즉 표시사항은 등기부가 우선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인데 면적도 마찬가지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 확인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제곱미터, 미터법이 원칙이죠 그 창고해가지고 박스에 면적 환산하는 게 있는데요 시험에는 최근 16년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곱미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각종 공부에는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평이다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378페이지 지목 지목도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분류되는데 역시 동그라미 1번 멘디의 지적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는 동그라미 1번 멘디의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양가로 5번 지형과 지세인데 땅이 생긴 모양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동그라미 2번 지세,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적도, 임야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목, 천, 원, 차, 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도각선이라고 하죠 이게 도각선 그 다음에 경계 경계 확인할 수 있고요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 지세 시험에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입니다 지형은 생긴 모양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죠 생긴 모양은 그러나 지세, 기울기, 경사도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지형과 지세를 확인했다 하면 X가 되겠습니다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기울기, 지세는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379페이지 6번 그 밖에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데 건축물의 구조 건축연도, 방향, 용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적도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건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은 남향인지 서향인지 북향인지 이 방향은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379페이지 몇 밑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380페이지 양가로 2번 등기부를 열람해서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관계도 물론 확인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만약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3번 인감증명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가지고 온 본인의 인감증명은 믿으면 안 되고요 직접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4번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입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등기사항증명서를 떼보면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요 갑구 그 다음에 을구가 있습니다 을구가 을구가 있는데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납니다 이 등기부 표제부에 나타나는 표시사항과 대장상 표지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의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시험에 갑류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것은 갑구를 봐야 하는가 을구를 봐야 하는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해당구 상란을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을 가압류하면 갑구고요 전세권을 가압류하면 을구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류 가처분 381페이지 양가로 5번 양가로 6번 양가로 7번 가등기 갑류 가처분 이런 것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가등기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2페이지 8번인데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금액만 확인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법정지상권인데 민법 내용이죠 법정지상권은 그게 5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민법 305조 있고요 2번 366조 3번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번 임목에 관한 법률 5번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이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법정지상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공동소유 재산입니다 383페이지 13번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동그라미 1번 공유 동그라미 2번 합유 동그라미 3번 총유가 있습니다 3가지 383페이지 맨 밑에 그 박스에 보면 공동소유 형태가 있네요 공유 합유 총유 자 단독소유가 있고요 공동소유가 있는데 공동소유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만약에 실무는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것 이유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공유가 되는 공유인데 비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 지분만 처분하더라도 다른 합유자 동의받아야 되고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에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기획부동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렇게 인터넷에 집어보면 공유자가 무려 4,800명입니다 즉 한필지에 공유지분 권자가 4,800명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4,800명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니까 파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지분만 처분하면 되는데 지분만 살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소유에 대해서 봤고요 민법에 다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이런게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4페이지 메뉴에 거래 예정금액을 설명해야 되는데 조사해야 되는데요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가 되겠습니다 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호가 호가는 입 찢어질 때까지 부르는 금액이 호가죠 무조건 많이 받고 싶은 거 매도인이 부르는 금액이 호가입니다 호 부를 호자 호가가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은 시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도인이 10억에 팔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매수인이 오면 이거 10억 한 밑 10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84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 줄에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인데요 이걸 왜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되냐 하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정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개보수를 받아도 영수정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되고 거래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규제 이용제한을 설명해야 된다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요 토지의 가격은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되죠 따라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달라지잖아요 용적률 금폐율도 달라지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골프연습장 하겠다 또는 골프장 짓겠다 이런거 하는데 골프장 인어가 나는지 이런것들을 확인을 해야만 되겠죠 386페이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387페이지 유의사항에 보면은 1번 1번에 보면 자치법균 자치법규라는게 조례 조례 자 그 다음에 유의사항 3번을 보면 지역 지구 등의 지정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있죠 그 시험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모든 용도 지역지구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있다면 X입니다 약 350개의 용도 지역지구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철도 보호지구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등은 확인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88페이지 공법상 거래 규제 그리고 공법상 이용제한 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거 하려고 여러분들 공법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지금 자세하게 개별법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거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 용지 등의 처분 제한 입니다 그 산업 단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은 업종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공법상 이용제한도 당연히 용도 지역지구 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89페이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6번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7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도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 390페이지 입지조건 그리고 9번 조세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여기 다 있죠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다시 한번 확인 설명해야 될 거 그 부동산을 특정지할 수 있는 기본적 사항은 토지대장 임래대장 건축물대장 보고 확인하고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 법정지상권이나 북묘기지권이라든지 유치권이 성립하는 지역구 등도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거래예정금액 중계보수 산출내역도 조사 확인을 해야 된다 토지용 토지이영 도지이영 외핵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치덕관련 조세 양도관련 조세가 아니라 치덕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중계산물 확인설명서 작성 실무입니다 자 392페이지 에 보시면 392 393 에 있는데 확인설명서 서식이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이고요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것 1번 대상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7번 거래예정금액 8번 치덕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번 실제 권리관계 393페이지 13번 중계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인데요 6개 이게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 기재사항 이 6개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치덕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내역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6개가 6개가 공통적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입지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입지조건 입지조건이 있는데 입지조건 이것도 당연히 시험에 출제됐죠 입지조건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 4의 서식이 있는데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리 기본서 392페이지 329페이지 392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죠 그래서 도가 뭐냐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2의 서식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하고요 3.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합니다 4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입지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비선호시설인데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1km 이내에 비선호시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비선호시설이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호불호는 개인치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일종의 시세라고 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과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기재해야 되는데 이건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8번 치덕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치덕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는 6월 1일 대상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건 이건 4가지 서식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4가지 서식 모두 다 해당된다 그런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1,2의 서식만 기재가 되고 3,4의 서식은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서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의 서식에만 기재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맨 밑에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인데 1의 서식에는 소방의 경우 단독경보영감지기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독경보영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별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자 그 다음에 393페이지입니다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인데요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를 모두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바닥면만 기재하고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도배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 환경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인데요 이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1조량 소음 진동은 자 그 다음에 14번에 그 서명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및 날인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물론 모든 소속공개사가 아니라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그러나 거래당사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4페이지 그 문제를 보니까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공통적 기재사항이 대권 금세 실수라고 했죠 대상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 취득관련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계보수 산출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395페이지부터 서식이 있는데요 문제 풀면서 틀리면 이 서식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4개의 서식이 있고요 4개의 서식에 영문서식도 있습니다 영문서식도 있는데 여기에는 영문서식은 적어 놓진 않았습니다 자 410페이지를 보시면 410페이지 그 8번에 중계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중계보수는 거래금액의 천분의 구인에서 어뢰인과 계획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따로 받아도 됩니다 즉 보통 일반재화의 경우 그 물건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식당에서 만원짜리 밥을 먹으면 거기에 카드로 결제하면 9,100원이고 나머지 900얼마는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찍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중계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령 중계보수를 100만원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10만원 더 받아도 됩니다 만약 단위과세사업자라면 4%를 더 받아도 되겠죠 자 확인설명서 4개의 서식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412페이지 분묘기지권 이거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걸리죠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있는데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민법시험에 반드시 출제되고요 우리 중계실무에는 외려 민법보다 분묘기지권이 더 많이 출제됐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특수한 물건입니다 민법의 물건은 법률이나 관서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관서법상 인정되는 물건은 법정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하고 딱 두개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오래된 묘가 있으면 옛날 우리 조상들은 조상숭배의 정신이 있었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된 묘가 있다면 나무산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강제로 묘를 이장시킬 수 없는게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구체적 내용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übrigens 명백 성 tenga 생명 출현 명백 명 выс 감사합니다.